여러분 오늘 날씨가 진짜 좁은데요 저는 오늘 에버랜드에 왔습니다 누구랑 왔냐면요 바로 다은이랑 왔어요 여기 지금 산리오 축제도 하고 루이바오, 후이바오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은이는 기분이 어떤가요? 인터뷰 한 말씀? 몰라요 더워 식당카 빨리 출발해 움직여 지금 다행히 여기에다가 이걸 달아놨어요 여기 바람이 나와요 우와 오랜만에 오늘 환상의 나라 에버랜드에 다은이랑 오니까 매우 기분이 새롭다 다은이는 처음이죠? 진짜 날이 뜨겁긴 하다 근데 애기 전용 선풍기에 풀시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덥지 않게 도대한 푸바오 가지고 앞에 우와 푸바오 보고싶다 오늘 루이바오, 후이바오를 볼 수 있을까요? 과연? 오늘 애기는 잔다 가자 와 가까이져보니까 진짜 크다 여기 약간 부드러운가봐 아 이런 느낌이구나 털이네 털 보고싶은 푸바오 가자 저거 좀 걷히지 않고 입장할게요 우와 와 엄청 시러워요 푸바오 아이바오 소리 오 아이바오 소리 푸바오 아 소리야 어? 됐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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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바오 랑 러가오 하ention 대박 오 아하 oh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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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어 어? 부채 맞고요 부채 여기 바오 패밀리 부채 이거 완전 시원해요 하우스에 들어갑니다 바오 하우스 보고싶어 진짜 귀엽다 귀여워 오늘 저희는 루이루이를 보고 성공을 했죠 원래 한 번도 눈뜨고 있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만마를 본 걸 봤다 유튜브에서 보던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축순 봐 축순 완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 거 아냐? 오늘 오바오 봤잖아 오바오 오바오 있었잖아 이모 있었어 이모 진짜 귀엽다 세상에 이렇게 작았대 우와 완전 생명 작고네 안녕 저 젖병은 우리 다은이가 쓰는 잠깐만 여기다 팬더들이 있는 곳이래 저거 팬더들이 엄청 좋아하잖아 우와 이게 진짜 다 만든 거구나 실제로는 거 진짜 신기하다 우와 어떡해 푸바오의 환생에서 할아버지가 늘 함께였던 것 알지 난 할아버지의 영원한 낙이 간다는 것을 사랑한다라 할아버지가 푸바오의 시계 눈물 나요 눈물이 나보세요 애기를 나면서 안 가거든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 푸바오 의자를 사려고 하는데 어디 있을까 스티커잖아 완전 귀엽다 푸바오 스티커 보셔야 돼 로이호이 7,000원이에요 7,000원 일단 아가들을 한번 사보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귀엽다 틴 케이스인가 봐 짱 귀엽다 진짜 아 아쉽게도 그 푸바오 의자는 품절이여가지고 아무 못 사서 전 매장 다 품절이래 오빠는 놀이기구 사러 갔고요 우리 다은이는 만마를 먹고 있습니다 짜잔 캡틴 백토리 샌리오 이게 있어가지고 여기 찾아와봤어요 우와 예쁘다 아 이거는 자꾸 날 사라고 유혹하는 것 같은데 이거 마메리 꾸러미 스티커야 미션이 있대 이거 하면 캐릭터 굿즈 준대 이거 한번 해볼까요? 5,000원 아 이거 자꾸 나를 유혹하는데 이거 우와 완전 귀여운 거 진짜 많아요 우와 이게 미션인데 한번 열어봐 어 뭐야 패스포트네 크롬 위에 차밍 팝콘트럭 아 스티커를 붙이는 거구나 아 여기에 미션이 있겠는데 어 헬로키티존이다 조양사가 된 헬로키티는 자신이 좋아하는 이것의 향기로 연구를 소를 가득차게 만들었대 그래서 이것에서 달콤한 향기가 나는 걸 찾으래 여기 스티커 중에 찾는 거야 미션2에서 다은이도 출발 향기 나는 게 뭐야 이거 너무하지 여기에서 이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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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꽃인가 그럼 들어올까 아 여기다 우와 우와 정답이 여기 있나본데 꽃이야? 정답은 꽃인 걸로 포차코에 아이스크림 차를 가던지 라츠고 예쁘다 시나모로 카페인가봐 카페인가봐 우와 완전 예쁘다 트루미 팝콘 가게 트루미의 팝콘 가게는 팝콘 모양의 리본이었다 이거야 이거 제 생각에는 이거 꽃이 아니라 사과 같습니다 우와 대왕 코롬이다 대왕 코롬이다 대왕 코롬 두편에 바로 포차코에 바나나의 개수인데 지금 저기 봐봐 4개야 4개야? 바나나는 제 생각에는 6개입니다 3개 6개야 이 빼꼼산리오즈 이 꽃이 저쪽에 있어요 큐립은 헬로키티 그 다음에 쟤는 트윈 헬로키티 이거 정답이 너무 쉽지 않아 이제 미션을 다 해갖고 교환하러 다시 왔는데 과연 뭘 줄지 매우 궁금하다 미션 한 것 같은데 네 한 것 같은데 과연 오 네 네네네 아 이거였구나 네 감사합니다 이결받았어 이거 도저히 궁금해서 이거 한번 먹어봐 이게 들어있나 봐 푸룽지 네 이거 5개 들어갔고요 5개 중에 하나 랜덤으로 들어가 있어요 니가 골라 이중에 과연 짜잔 결국 샀습니다 바오펠이빌리에 푸룽지라고 들어가 있는데 원래 푸바오하고 루이후이가 누룽지 노릇노릇 굽는다고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먹어볼게요 짜잔 우와 이야 안 돼귀여워 이거 랜덤으로 들어있대 이게 푸룽지인데 이게 5개가 이렇게 안에 들어있구나 짠 맛있어 음 크로플 누른거네 음 맛있어 따봉 어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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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루이후이도 만나고 그래서 기념으로 요것도 사고 너무 좋은거 같아요 아쉬운거는 쿠룽이 팝콘통이 없어서 어떻게 그게 없을 수가 있지 품절이래요 푸바오 의자도 품절이래요 너무 슬프다 우와 지금 오빠 기다리고 있어요 우와 완전 신기하다 그렇지 애니안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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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갞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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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